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의 합이 190 이상이구요. 출석점수가 90 이상이면 장학생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개 감옥의 합을 구해서 190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sum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평가와 기말평가 가로 닫고 엔터 그 값이요. 190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요. 그럼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190 이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출석점수가 바로 왼쪽에 2, 3셀에 있구요. 2, 3셀에 출석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90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첫 번째 조건 합계를 구한 값이 19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출석점수가 90 이상입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출유가 표시가 되구요. 나머지는 false 라고 표시가 됩니다. 출유에다가는 장학생 그 외는 공백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구하신 조건의 결과가 출유입니까? 장학생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 반찬 코드의 마지막 숫자가 마지막 숫자를 이용해서 코드별 실습 요일에 가서 찾아서 실습 요일을 제2, 3부터 제2, 10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등호 입력하시고 라이트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반찬 코드에 가서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해 오겠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 그 다음 그 값을 오른쪽 실습 요일표에 가서 값을 찾아올 건데요. 추출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성된 코드표의 숫자 형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작성해 보고 오류가 나면 수정하고요. 일단 등호담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VLOOKER VLOOKER 반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찾을 값은 조금 전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해 오셨고 참조할 표는 실습 요일표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요일표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애선 찾고 두 번째 열애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하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표시가 된다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오류가 만약에 표시가 된다면 숫자 구하셨던 데이터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곱하기 1 입력하셔서 숫자로 변환하시고 값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아니고요. 지금처럼 작성해 보고 오류가 났을 때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3에 가서요. 주민등록번호에서 하이픈의 다음 문자가 2 이하이면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여덟 번째에 있는 숫자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19를 붙일 거고요. 그 외에는 20을 붙인 다음에 생년월일에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몇 년, 몇 월, 몇 칠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D14에다가 거설을 갖다 놓고요. 우리는 문제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여덟 번째 하이픈의 다음에 있는 문자부터 추출하고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미드함수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여덟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4라는 숫자 안에서 데이터가 추출이 될 거고요. 그 데이터가 2 이하입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1 또는 2만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앞에다가 19라는 숫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0라는 문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1과 2에 해당한 데이터는 19, 3과 4에 해당한 데이터는 20이라는 값을 표시 입력해 놓으셨고요. 다음에는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문제에서 연또에 해당한 데이터 가져와서 연자를 붙일 거고요. 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월을 붙일 거고요. 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일을 붙이고자 합니다.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C14셀에 가서 두 글자를 가져와서 연결하시면 1992년이라고 구해집니다. 그 값 뒤에다가 연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M% 연산자 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M% 연산자 이용하실 거고요. 이제는 주어진 함수가 레프트하고 미드인데 미드는 한번 쓰셨어요. 그러면 네, 그 다음 레프트도 쓰셨고요. 이제는 중간에 있는 두 글자를 또 추출해 오셔야 되니까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MID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C14셀에 가서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요. 두 글자를 가져와서 월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또 연결하겠습니다. MID C14셀에 가서요.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와가지고요. 일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일자를 붙여주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형식으로 생년월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연, 월, 일 형식으로 우리는 생년월일을 표시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꽃배달 주문 현황표에서요. 상품 코드에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고요. 그 값을 구분표에 가서 찾아다가 구분을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 사용합니다. 상품 코드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 이제 그 표를 아래쪽에 표에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신표, 참조하는 표는 F4 절대참조, 고정된 위치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구분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 있는데 A란 데이터는 상품 코드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오류가 있다면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 코드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if error에 대한 가로를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결제액의 순위를 일단 구하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rank.eq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바로 왼쪽에 있는 총 결제액이 본인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 순위는 내림차 순호를 구합니다. 그래서 0이나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누르시면 순위가 구해졌습니다. 이 순위를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등호담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라고 입력하시고요. 추주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첫 번째 값이 1이라면 우리는 mvg라고 하겠습니다. 라고요. 영어로 mvg 2등도 mvg 3등은 골드라고 입력하시고요. 골드 4등도 골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으로 표시할 건데요. 문제에 if 에러 함수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럼 다 그냥 나열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5등까지 골드가 3, 4, 5까지니까 5등까지 골드 6등부터는 일반 해서요. 총 10등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 2등은 mvg 3, 4, 5는 골드 나머지는 일반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swing 수식을 지인َ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